안녕하세요. 베리플리입니다. 제 채널에 대해 간단하게 채널의 특징과 컨텐츠를 짧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개 드리기에 앞서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 제 채널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기존의 채널 트레일러 영상으로 선입견 깨기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상단에 재생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채널 트레일러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채널 메인인데 채널을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실제 목소리가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국내 음악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채널이며 채널 이름은 베리플리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국내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이 제 채널의 특징이며 채널 이름은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영어로 바꾼 베리에스 플레이리스트의 줄임말에서 따왔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컨텐츠로는 한 팀의 가수나 한 소속사의 가수들의 노래들을 묶은 플레이리스트 영상인 인물별 플레이리스트 어떤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선입견 깨기 플레이리스트 이미 유명해진 아티스트 분이나 유명하지 않은 분이 떡상하길 기원하는 떡상기원 플레이리스트 평일 오전 6시에 곡을 소개하는 6시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이런 컨텐츠 없이 영상을 제작하는 일반 플레이리스트 등이 있고 5월 30일에 새 컨텐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